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이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해보는 이슈 파워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을 정리하고 또 5월을 시작하는 하루이기도 하죠. 86번가 정강우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해주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간밤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발표가 됐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GDP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의 예상과는 많이 충격적인 다른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GDP 발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주제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경제가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에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 나온 역성장인 만큼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월간은 이러한 시각이 섣부르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 과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GDP가 드디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플러스 1%였는데 시장 전망치에는 정말 많이 못 미치는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한 거예요. 6분기 처음으로 이렇게 도달한 건데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이 뜨자마자 속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마이너스라는 상상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1.4%로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가 나왔다. 그런 속보가 나왔을 정도로 시장이 믿기 어려웠던 그런 소식이었는데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요인은 순수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3.2%포인트 역기여가 있었는데요. 쉽게 풀어드리자면 수출은 별로였고 수입은 굉장히 많이 증가가했었던 그런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서 재고 쪽이라든지 정부 지출 면에서도 약간 분의 마이너스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수출 감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소비가 많았고 우리는 양호화인데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경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수입의 증가가 워낙 컸기 때문에 마이너스 2.53%포인트나 기여를 해서 사실 쇼크 분의 대부분이 이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소비가 좋았다라는 것은 재고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고 쪽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재고에 축장이 없었다. 그러면 재고를 쌓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좋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소비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이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인데 상품 쪽에서는 오히려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의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을 해보시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 수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국 내에서 많은 부분을 해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비스 쪽이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상품 쪽의 소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그런데 수입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지금 숫자 간에 아구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 속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술적인 요인이었다. 소비지출이나 기업 투자 그리고 주가 투자가 증가한 것이다.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크게 나가지고서 경기가 정말로 나빠졌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던 적은 과거 사례에서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뜯어보면서 보조지표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투자 쪽에서 긍정적인 걸 찾자면 민간기업에서 투자가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렇다라는 말은 예상 대비해서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개인 소비지출의 경우에도 물론 증가한 것은 있지만 서비스라 합쳐서 그렇지만은 당초의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 그렇게까지 물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또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뉴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미크론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이런 게 조금 단계적으로 악영향을 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유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영향 어떠할까 싶은데 가솔린 소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기여한 부분이 마이너스 0.3%포인트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면 높아진 유가가 물론 나중에 두고두고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이번에 나온 1분기 GDP에서 그런 부분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서 뭔가 타격을 입을 만한 다른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찾기에는 이번에는 사실 좀 미진한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진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GDP가 역성장한 것 중에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중앙정부, 연방정부가 재정지출을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러다 보면 GDP가 또 감소하고 정말 징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나 모멘텀이 꺾여 내려오면 통화 정책을 더 푼다든지 아니면 재정 정책을 더 풀면서 해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수요가 너무 과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의 연준에서는 50BP 인상이라는 빅스텝 혹은 75BP 인상 롱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인플레이션을 내팽개 쳐두고 경기 모멘텀이 꺾여 내려간다고 해서 쉽게 돈을 풀 수 있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서 엄청난 버블을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침체가 오는 것도 용인을 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선택이 조금 맞다고 좀 생각이 드세요? 어쨌든 돈을 풀게 되면 그 돈은 회수는 해야 되는 거 그렇게 되면 GDP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뭐 그런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연준에서 하는 이야기로 봐서는 당초에는 침체보다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잘 해결해보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높게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간밤에 나온 인플레 숫자에서도 유럽에서 독일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제일 빨리 나옵니다. 선진국 중에서. 그런데 예상치를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더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잡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연준이 최근에는 수요를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인플레를 잡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사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침체를 바라는 중앙은행은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열기가 어느 정도는 꺼트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용인하더라도 인플레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일단은 방점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는 명백히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든 긴축 재정의 기조는 이어갈 것이라는 건 명백한데 어쨌든 긴축 재정 중에서도 스탠스가 중요한 거잖아요. 얼만큼의 긴축 재정을 용인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일단 어제 GDP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채권 시장에서 향후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전혀 이걸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지금 이런 숫자를 보고서도 아마 제 갈 길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채권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금리 인상 경로는 향후 4번의 회의를 모두 다 50BP 인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5BP가 이 중에 섞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향후 4번의 회의에서 2%나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 연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딱히 부정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공격적인 긴축 행보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대응하기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엇갈린 시각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데 좀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경제 지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실적에서도 좀 혼조세입니다. 어떤 기업들은 실적은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나쁘다든지 반대의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유로 드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국의 락다운이라든지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다들 계속해서 층을 쌓아가듯이 계속해서 더 높은 탑을 쌓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너무 큰 불확실성 속에서 아주 과감하게 배팅을 하기는 작년, 재작년 같은 모습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숫자들이 나오고 확인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꾸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5월에는 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꾸미는 게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이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어떻게 움직이기는 저는 힘들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뭐 현금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현금이 생기신다라고 하면 신규 종목을 선택하시는 데는 굉장히 신중하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해두시는 것이 저는 뭐 투자 전략상에는 옳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은 좀 당분간 지속적일 것이다 라고 무게를 좀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의 역성장에 대한 이야기 86번과 정강우 대표와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